야호! 우리 이쁘게 잡아? 이쁘게 잡아! 이쁘게 잡아! 연호! 연호 이쁘게 잡아! 우리 이쁘게 잡아! 아유 이쁘게 잡아! 연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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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잡을거야? 저 연호! 뭐하는데? 이제 그림 그린다! 연호! 안 잡을거야? 그림 그리는데 그걸로는 안돼요 연호야 그럼 오빠꺼야 이걸로 해야지 자 그걸로 한번 그림 그리세요 미래의 뭐 여기 화가 한번 해보세요 됐다 여기 앉아서 해 거기 앉아서 여기 품필은 여기 연호 여기 하세요 우와 잘 됐다 안 할거야 민석 민석 이제 여기